네 반갑습니다. 1학년, 2학년 친구들 남혜영입니다. 선생님이요. 어제 공기특강을 촬영을 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중간고사 대박나기라고 하는 1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맞는 어떤 공기특강이죠. 어떤 수업을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하면서 중간고사가 정말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중간고사 대비를 잘 하고 있겠지만 미처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시작을 했지만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지금 내가 나와서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 수학 중간고사 대비 D-30 지금 3월 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4월 말, 5월 초 이때 시험을 볼 거잖아요. 거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전 정도부터는 중간고사 대비 체제에 들어가야 해. 너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니? 중간고사 대비 열심히 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계획을 세울 때 좀 뭔가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진짜 3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만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제 강의 촬영이 좀 바쁘고 중간고사 시험 대비를 이제 막 들어가면은 선생님 역시도 되게 두근두근해요. 시험을 잘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원하는 성적을 얻어야 되니까 선생님도 나름대로 좀 뭔가 노력을 하면서 너희들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중간고사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대비 체제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D-30 계획표를 좀 이렇게 짜 보면 어떨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고 오늘 나왔어요. 선생님이 지금 준비한 어떤 D-4주차, 3주차, 2주차, 1주차의 플랜을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고사 대비 체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뭐 개념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쵸? 근데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기 한 4주 전부터는 진짜 중간고사 시험을 위한 몰입적인 그런 어떤 공부가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D-30의 수학 공부 계획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제목으로 촬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4주 전부터는 전격 중간고사 대비 체제에 들어가야 된다. 중간고사만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그래서 이 기간에는 특별히 좀 자기 건강에 더 신경을 쓰시고 왜냐하면 아프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아프면 공부 불량에 차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체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감기 걸리면 안 되고 또 요즘에 뒤늦게 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손 잘 씻고 건강관리. 나 아프면 안 돼. 나 자신을 조금 더 아끼면서 이렇게 체력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D-4주부터는 순차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좀 적었습니다. 수학에 관련된 D-4주부터는 교과서를 싹 다 푸셔야 되는데 첫 번째 시험 범위가 어딘지 학교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셔서 시험 범위 그 내에 있는 교과서의 내용을 모든 내용. 예제, 단원종합 문제, 유제, 발전 문제 이런 문제 모든 문제를 싹싹 푸셔야 되고요. 그래서 개념이 공부가 안 됐다 해서 개념만 막 파는 거는 안 돼요. 이제 문제를 좀 들어가셔야 되는데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푸시면서 그러면서 개념을 같이 병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일단 좀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쫙 다 푸시기를 시작합니다. D-4주에. D-3주부터는 부교제랑 프린트. 학교에서 어떤 부교제가 있다면 그 부교제랑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나가는 어떤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샅샅이 푸셔야죠. 왜냐하면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자, 요런 게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열심히 푸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간에 선생님한테 좀 질문도 하고 어, 모르는 부분은 이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문제들을 좀 섭렵하셔야 돼요. 자, 서수령도 스스로 작성. 한참 이 기간에 이제 수행평가랑 지필평가가 플러스돼서 이제 내신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수행평가에 이제 서수령 문제들도 좀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겸사겸사. 서수령을 스스로 쓰는 것도 한번 이 기간에 꼭 해보세요. 백지노트에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제를 파악을 해서 내가 문제를 빠른 속도로 풀고 그 다음에 서수령으로 예쁘게 수식 정리하면서 쓰는 연습이라든지 어떤 나름의 어떤 그런 훈련들을 해보셔야지 시험 임박했을 때 이걸 하게 되면 이게 잘 안 돼요. 서수령 작성이라는 게. 그래서 이 기간에 꼭 한번 해보시면서 문제를 푸세요. D-2주부터는 되게 중요해. 시간 제거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신 시험이 시간이 되게 촉박해. 여러분들이 1학년 친구들은 이제 내신 시험 처음 보니까 시험 보고 나면 시간 너무 부족했어요.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게 시험 출제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부족한 시간 내에서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것을 이때부터는 시험 보는 그 전날까지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되는데 보통 내가 30문제 정도를 체크를 해요. 문제집을 풀 건 문제집에 동그라미를 치고 뭐 어떤 기출 프린트 같은 거를 하면 거기에 30문제 동그라미를 치고 자기 나름대로 40분 정도를 측정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선 보통 한 50분 정도 시험을 볼 건데 그보다 조금 더 짧게 타이트하게 그래서 30문제를 40분 안에 풀어요. 모르는 문제가 있어. 그럼 좀 체크를 해놓고 오래 생각하지 말고 자 40분 내에 그 문제를 풀고 채점 후에 40분 이후에 자 몰랐던 문제들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그때 고민을 깊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인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몸으로 좀 익히시고 문제를 풀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시간이 소요가 되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감적으로 몸에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실제로 시험장에 가셔서 그 40분, 5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감각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 뭔가 문제를 좀 빠르게 풀어야 될 것 식량을 좀 써서 풀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앞에 문제 좀 풀다가 뒤에 걸 싸그리 못 보고 아예 뒤에 있는 문제를 못 보고 답지를 냈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되셨죠? 자 마지막 D-1주에는 이렇게 4주차, 3주차의 공부를 계속해서 하시면서 여기에서 몰랐던 것들을 체크를 매번 해놔요. 그 체크한 것들을 또다시 한번 문제를 복습을 하고 개념도 복습하고 자 근데 D-1주에도 계속해서 시간 되고 문제 풀긴 하셔야 돼요. 수학은 책을 그냥 넘겨보면서 어 개념 이해가 돼서 이 문제는 풀 줄 알아? 자 이렇게 눈으로 하시면 안 되고 눈으로 내가 안다고 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은. 그래서 시험을 보기 바로 전까지 계속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확한 식을 작성하고 답을 내면서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4주부터 해서 D-1주 시험 보기 전날까지 여러분들이 커다란 테두리를 이렇게 좀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셔야 되는 건 시간제곱 문제 풀어보셔야 되고 교과서 부교제 프린트 보셔야 되고 서수령도 작성해 보셔야 되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계획표로 작성을 해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중간고사 내신 대비 체제에 들어가실 거니까 이 계획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좀 잘 지켜서 우리 중간고사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여태까지 공부를 좀 안 했어. 3월에 적응하느라고 너무 바빴고 내 마음이 많이 혼란스러웠어. 괜찮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중간고사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파이팅이고요. 중간고사 대박나기.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또 공개 특강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표 잘 작성하시고 우리 3월의 마지막을 기획표 작성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날게요.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날게요.